고성에서 양식된 흰다리새우라고 하는데요 싱싱하죠 통통하고 이게 1kg에 4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실제로 가격이 비싼 것 같지만 먹으면 맛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입맛도 끓이 정말 좋은 고성산 새우 새우로 고성으로 오세요 이색적인 물놀이장인데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? 저희 버블파티랑 수영장 운영은 지금 진행한지 한 4, 5년 정도 됐고요 매년 여기 셌어요? 제가 매년 이 앞에 지나갔는데 못 봤지 버블파티는 작년부터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계절마다 계절 온도마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 6월에 오픈을 해서 수영장 시즌은 9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? 그 새우 계절이 원래는 가을이거든요 여름에도 새우가 나오긴 하지만 물놀이 할 때 새우를 못 드신 분도 계셔서 저희가 국내산 삼겹살을 여름에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우 처리 9월이 끝나면 10월부터 저희 구성에서 엑스포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영장이 백스테이지가 돼서 여기 감성적인 새우구이를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보통 11월 말에서 12월까지는 엑스포 손님과 그리고 새우구이를 감성적이게 주실 수 있는 손님들이 말이 오는 편입니다 계속 오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수영장은 9월까지 가지만 그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? 네 맞습니다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있고요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눈에 들어가는 경우 수영장불로 가볍게 세안하시면 되시고요 거품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 친구들은 거품에 파묻혀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이벤트는 보호자의 지도 또는 동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말씀드리기 다음 거품 양이 생소하게 됩니다 집사 MILLEAR 비지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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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물러서주세요 일부 비지마다 다음 날 이게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? 너무 맛있죠? 엄청 언제부터 자주 오세요? 작년? 새 작년? 매년 오시네요? 오는 이유는 뭐 있어요? 아 이거 새우맛 아 그래요? 즐거운 시간되세요 네 감사합니다